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창과 동계올림픽을 사랑하시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놀아줍니다 자 놀준비 됐습니까 처음으로 신나게 한번 놀아봅니다 또라고 매콤하고 향기롭지는 않지만 타지마 양파 넣고 다 감자 넣고 소고기는 덥지 않아 아하 부림없다 하나 주고도 너를 마쓰니 왼손으로 빚지 말고 그런 손으로 올려먹어놔 바삭바삭 치킨 카레도 닦으라면 즉석 카레도 땡큐 땡큐 샹틴 샹틴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아래라요 다시 샹틴 샹틴 요다파리야 아하 뜨거운 여러분 좋아 평창 평창 완전 짱이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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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를 치는 만큼 행복해져요 아하 열심히 아하 아하 진한 맛 매콤한 맛 인도에도 없는 이름이 맛하지마 티가 맞고, 비벼 맞고 그릇 깔고 탈타 먹잖아, 마스테이 아, 남녀노소 개나 소나 반해 보이네, 마스테이 뜨거워진 눌렐때 내 손목이 수뇌을 이용하거라 바삭바삭 치킨 카레도 바쁘다면 즉석 카레도 Thank you! Thank you! 샹티 샹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아래알 좋아 샹티 샹티 요가파야 뜨거운 평탄이 좋아 짝쪼름한 탄무지에도 3년 묵은 묵은 지혜도 Oh, today's show. 샹쥐 샹쥐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카레알 좋아 샹쥐 샹쥐 요가 활리야 핫 뜨거운 여러분 좋아 샹쥐 샹쥐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카레알 좋아 샹쥐 샹쥐 요가 활리야 핫 뜨거운 여러분 좋아 평창올림픽 완전 사랑해 이라다! 워우! 워후! 이야! 자 여러분!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놀아줍니다! 반갑습니다! 평창올림픽 개최이 선정 14주년 기념 포스트하트! 우리 또 평창 국민 여러분들과 우리 또 민트 가족 여러분 그리고 레모네이드 가족 여러분들! 오늘 비가 오는데 바람도 이렇게 붑니다! 그런데도 뜨거운 열정 하나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14주년의 엄청난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는 이런 날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멋진 분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도 멋있죠? 여러분들은 멋있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평창은 너무나 은혜 받은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2011년 7월 7일! 123차 IOC 회의에서 강원도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이 되면서 2018년에 정말 전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그런 동계올림픽을 출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올림픽을 함께한 여러분들과 14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거 너무나 kä!